나는 샬롯이야 오늘은 피싱 시뮬레이러를 해볼거에요 바다 낚시하는 게임이에요 수십가지의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고, 배를 사고 자신의 수족관을 꾸미고 난파된 해적선에서 보물을 찾는 게임이에요 게임 링크는 비디오 설명란에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꿀잼입니다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가자 샬롯 뭐 들고 있어? 손에? 마린? 마린! 봐 아빠 보여줘 가만있어봐 우워 오우우우우우 mould 오우우우 코가 뾰족하네 자 보면 짜라란 아빠 기다려요 아빠sınız 이거봐 새로운 버트에요 골든 버트 이 버트를 좀 알아볼까? 내가 새로 구입한 버트인데 빠밤 Fancy boat for sailing quickly and make lots of dollars 6 passenger 6명이 탈 수 있지만 2배의 특징은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 가볼까 샬롯? 짜자다 자, let's go 자,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아봐 고기를 잡아봐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 오, 26 올라갔지 고기를 잡을때마다 돈을 준다니까 엄청 좋은거야 안녕 샬롯 샬롯 이거 봐라, 나 차울리도 있다 여기 봐라 하이, 차울리 얘는 차울리고, 얘는 샬롯이야 썬피쉬, 얼마받나 봐야지 썬피쉬 저게 김치 274 아빠, 아빠, 얼마나? 274 274를 받았어 팔면 또 받는건데, 그냥 공돈으로 이 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엄청나 그지? 응 엄청나, 너무너무 나한테? 샤크 샤크 아빠 두 개 있어 두 마리 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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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치 고고 이거 뭔 잡고 저거 아무도 못 가져가 저거 샬롯거야 잡아라 아우 썬피쉬 방 further 썬피쉬 또 잡았어 이건 무슨 핏이야 나 stole 페르피쉬 가졌어 어느정도 골라 봐봐 원흥흔삭신 와우 나이스 아주 좋아 이 버트 그치? 돈 벌기 완전 좋아 돈 벌기 완전 좋아 그리고 빠밤 이거 보여줘야지 아쿠아리움 뭐야? 네 아쿠아리움 보여줘야지 짜라란 선피쉬 깜짝아 선피쉬 하하하하하 제일 비싼거 미스틱 미스틱 피쉬가 이만큼 있다고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나 가득 선피쉬양 이쁘지 샬라 하하하하하 너무 잘 선피쉬 선피쉬 손에도 들어줄까? 뿅용 선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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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예스 미션 받으러 왔어요 여기서 미션 레이간한테 미션을 받아서 그러면 보석을 줘요 이거 새로 나온 기승이에요 자 미션이 생겼지 여기 아빠 나 기다려 응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뭐가 되나 보고 오우 됐어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이거 두개만 하면 되 이미 잡아온 걸로 미션이 해결이 됐어 아빠 선피쉬이 진짜 진짜ста? 아주 이상하게 여기 있는건 다 리얼이야 샬롬 진짜 있어 아빠 선피쉬이 정말 이상해 이쁘 widget prints 뭘 있어 머리만 있는 것 같지?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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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가 샥을 찾았어요 여기! 오카카 하고 있어 그리고 샥! 그리고 샥! 아기 샥! 이들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날고 있어 쟤네 아빠, 사실 3개가 있어요 아, 4개가 있어요 아빠, 그릇을 다 잡았지? 오케이, 다 잡았지 우리 네 다 잡았어 오케이 또 왔어? 오, 안돼 어디 갔어? 또 왔어? 어디 갔어, 이 자식들?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나는 올라가고 싶어 오케이 자, 여기서 용압 낚시 어디 낚시 경치존 경치존 꽃에서 멋있어, 그렇지? 우와, 아스월드 피신어스 하이 하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와서 낚시하렴 물고기 잡으렴 물고기 잡으렴 샬로 아주 좋은거 잡았는데 어디 가니? 이렇게 아우쪽 아우, 아이, 아 infamous 속에 아우, 푹 푹, 푹 푹, 푹 푹푸, 푹 푹푸 푹푸푸 푹푸푸푸푸푸, 푹푸푸푸 푹푹푹푹푹푹푹푹 팝팝팝팝팝 낚실대는 한번tır 봅드릴까 오케이, 렛츠고! 보물섬 찾으러 가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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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 여기야 내리자 아빠, 나 봐있어 내리자 응, 가자 고다운 고다운 와우, 너무 깊어, 진짜? 정말 깊어 너무 깊어 계속 내려가는거지? 우리 지금 어, 내려왔어, 바닥까지 왔어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돼 아빠, wait for me! I can not reach the bottom yet 볼 수 있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체스트 어디 있어, 체스트? 어딨어? 네 나 안 보이는데? 나 먹었어 어딨었어? 없어졌어 나 못 먹었는데? 난 먹었는데 어... 여깄다 우와 Dre rev 살래 그래 해볼게 아니 보너레을 10개받았어, 샬롯도 열었지못 therefore 못먹었어? 네 아 너무 자문gia손이 거의 없애뻑 진짜 완전 어부 되었어 어부는 Wheurman 이래 조리 시셜맨 문제 알아? 엑 샬로 이번엔 뭐 살까? 이거 사볼까? 이거? 이거 사봐? 썸피쉬 안녕 스워드피쉬 우와 이거 봐 우와 여러분 오늘은 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봤어요 노란색 보트도 타보고 샬로 골든 보트 어땠어? 좋았어 돈 막 들어오니까 좋지? 골든 보트 아빠가 업그레이드 많이 해가지고 빨라지고 튼튼해진거야 응? 알았지? 여러분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지 않았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체크체크체크기 체크체크기 체크체크기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에 따라와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세요